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기후동행 사업에 인천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기후동행카드 참여 등 수도권 교통정책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를 발표했습니다. 당초 기후동행카드는 1일 생활권인 인천과 경기도 내 사용이 불가능해 실효성 지적이 있었습니다. 인천시 참여에도 당장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통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경기도는 별도의 더 경기 패스 출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안채년입니다.